안녕하세요 쌍맘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 하원 후 저녁 먹기 전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가끔 놀이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진둥이들과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놀잇감, 진둥이들은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럼 질감하시고 어머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자, 이제 만세해 옳지 옷 입고 자연님이냐? 자연님? 자, 옷 입고 먹자 아이, 옷 입고 빨리 먹지 자 고기 잡았다 에헤이, 누누누 안 돼 손 물면 안 돼 바지 입자, 바지 바지 서서 입을래? 바지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빨리 먹고 오게 응, 알았어, 넣고 와 자아 오, 이거 진흙값 밑에 떨어진 것도 어? 옳지 아, 꼼꼼하다 아, 꼼꼼해라 우리 진흙 응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 아니, 바지 입고 바지 입고 바지 입고 잘했지? 얼른 입어야 먹지 와, 둥근 엄청 많이 먹었다, 그치? 바지 바지 입고 놀자 응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네 바지 입고 일어서 아니, 바지 입으려면 일어서야지 잠깐만 일어서 봐 여기, 위에 뭐 있나 봐봐 제일 위에 뭐 있어? 제일 위에 뭐 있어? 제일 위에 뭐 있어? 제일 많이 있잖아 약간 놀고 있어? 이거? 이거? 이것도 빼? 진흙값 빼? 그렇지, 되잖아, 되지? 이게 뭐야? 키위 이거 엄마 키위 감는 거 보여줄까? 응 알았어, 기다려 여기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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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ilit anda 올라오는건 안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봤 점제 indust도 위험해 여기서 보이잖아 집사2. 여기 잡아요. 집사2. 이번엔 골드 키위 집사2. 진서야, 그렇게 하면 위험해. 집사2. 거기 올라가려고? 집사2. 이거 다 깎고 엄마가 올려줄게. 집사2. 조금만 기다릴 수 있어? 집사2. 조금만 기다려줘. 집사2. 왜? 집사2. 시가 꼭꼭꼭꼭꼭 벗겨있지? 집사2. 응. 집사2. 시가 꼭꼭꼭꼭꼭 벗겨있어요. 집사2. 어, 위험해. 그렇게 하면. 집사2.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났어. 집사2. 엄마가 줄거야. 조금만 기다려. 집사2. 기다려. 집사2. 난리 버거지다. 집사2. 아야. 집사2. 왜? 손 아야 있어? 집사2. 기다리라니까. 집사2. 아야. 집사2. 아야. 집사2. 진우 올라갔어? 결국? 집사2. 진우. 진우 앉아. 집사2. 앉아, 진우. 집사2. 벨트에. 집사2. 네. 집사2. 안아. 집사2. 벨트에. 집사2. 자, 알았어. 올라가. 하나, 둘, 셋. 또 올려주는 거 틀어. 앉아야지. 앉으면 줄 거야, 엄마가. 앉아, 옳지. 앉아서 벨트 하고 먹자. 자, 속으로 콕 찍어서 먹어. 자, 포크루 찍어서 먹어. 맛있어? 진우야, 맛있어? 포크루 먹어. 포크루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포크루 콕 해봐, 콕. 포크루 먹자. 포크루 먹자. 포크루 먹자. 포크루 먹자. 불안다. 병원! 젓가락! 어허... 이리 보기! 이 가루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엄마 보여주겠어 이거 봐 이거 봐 가깝다 근데 키위는 끝났어 이제 또 먹고 싶어 엄마가 한 개씩만 더 해줄게 엄마 키위 하나 더 깎아줘 줄게 기다려 응 알았어 줄거야 기다려 줄게 이거 엄마꺼야? 엄마 먹을까? 진유진서 주지 말고 아니야 진유진서 먹을거야 응 앗뜨 앗뜨 뜨거운 물이야 뜨거워 앗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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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요 끝 이거 먹을까?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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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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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이거 이거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자 슝 자 엄마 여기 사면 돼야지 재밌지? 말랑말랑하지? 손에 붙었어요? 손에 붙어도 괜찮아요 꼬리 꼬리 진노도 만져보고 싶어? 어때? 따뜻하지? 안 돼 진노 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엄마랑 재밌는거 하자 이거 뽀큰 자 진우 일로와 진우 일로와 진우 일로와 물을 안 줘 옳지 이게 뭐야? 밀가루 반죽이야 이걸 톡 빼면 떨어지지? 얍 말랑말랑 얘 눌러봐 꾸욱 꾸욱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다시 여기 묻어 여기다가 톡톡톡톡 하면 없어지잖아 어? 안 없어지네? 무슨 색이 있나 알록달록 짜잔 우리 무슨 색 해볼까? 초록하고 빨강 해볼까? 빨강 이거를 여기다가 자 이거를 이거봐 짱! 빨개졌지? 야 잠깐만! 자 엄마 한 번만 덮어줄게 초록색 됐지 이렇게? 자 이거봐라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지 아니야? 이거 봐 색깔이 변하고 있어 엄마가 뽀꺼 꺼줘 뽀꺼 포크레인 애들도 다 하려고?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자 피고야 피고 피고 응 그것도 해줘 어머 예쁘다 뭔가 핑크톤이 나와요 진우도 해볼래? 자 진우 섞어봐 자 해봐 엄마가 이만큼 해줄게 괜찮아 진우야 괜찮아 진우야 우리 자동차 다 가지고 올거야? 우리 자동차 다 가지고 올거야? 자 이거 진우 꺼 진우 꺼 진우 좋아하는 빨강색 괜찮다 이만큼 수상 고고 이거 이거 보기 이거 보기 이거 보기 이거 보자 이거 보기 이거 보기 아 엄마가 좁다야 좀만 뒤로 갈줄게 이렇게 오케이. 자, 자리를 우리 좀 잡아보자, 이제. 짠. 쏙. 우와. 자, 여기다가. 쏙. 우와. 괜찮아, 부러뜨려도 돼. 부러뜨린 거 여기다가 또 쏙 해봐. 그렇지. 옳지. 힘도 좋아. 자, 엄마가 이 색도 줄게. 노란색도 있고. 놀고 싶은데, 놀아. 우와, 쏙. 우와, 잘한다. 괜찮아, 여기다. 괜찮아, 묻어도, 조금 묻어도 괜찮아. 예쁜 색. 이거. 오. 소리가 아주 명쾌하구만. 예쁘다. 우와, 예쁘다. 이거. 쏙. 진서야, 봐봐. 그렇지. 오, 잘했어요. 옳지. 이렇게 하면 돼. 옳지. 꾸우우우우우. 옳지. 요리하는 거 같다, 진서야. 됐다. 응, 됐다. 옳지. 이거 엄마꺼야? 이거 엄마꺼야? 그럼 이건 누구꺼야? 나가면 안돼 얘들아 나가서 놀까 그러면? 알았어 엄마 나가서 놀 수 있는거 해줄게 얘들아 이게 뭐게 이거 봐라 엄마가 아까 이거 다 만들어놨 쏙! 자 꽂아봐 쏙! 이누도 여기다 꽂는거 애들 구멍에다 하나씩 하나씩 꽂아봐 쏙! 쏙! 들어갔어? 짧은걸 집어넣어서 그래 이거 긴거 넣어봐 이따 엄마 꺼내줄게 쏙 해봐 옳지 자 여기 마나 다 넣어봐 이거 그래 쏙! 쏙! 으음 쏙! 쏙! 엑! 벌어졌어 괜찮아 여기 남아있다는게 또 있지? 그거 다른데 꽂아야 되겠다 자 봐봐 이제 나수리다 짠 자 뽑아 뽑아 이제 뽑아 뽑아 쑥 빼 빼 왜 빼고 다시 하면 돼 아니야 닫아 지는 닫았으면 좋겠어 응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닫아야 돼 어? 어떡하지? 아 알았어 봐봐 진우야 그럼 이쪽으로 와 진우가 이쪽으로 왔다 자 자 여기가 꽂아 이제 다 됐다 다 됐다 자 이제 진서 나와봐 다시 우리 쑥아 Motion 하지 진서야 이거 같이 놀아야지 진서 맞 bound 나와 냠냠 도망치는 너는 이거 쏙 하고 싶어 계속? 안 돼 그러면 진우 뭐하고 싶어? 안 돼요 지금 뒤졌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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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여 진서 가둬버리자 니가 들어가고 싶다며 진서야 이제 나와봐봐 이제 다 풀었으니까 다시 쏙 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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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야 진우 하나 더 만들어줄까? 진우 엄마랑 칼 싸움 하자 자 잡아 자 띵띵 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 진우 이게 뭐예요 자 이리 놔 여기는 진우가 아까 다 잘라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쏙 넣는 거야 쏙 진서도 엄마 이거 해줄게 뚜껑 뚜껑을 닫아서 아까 잘라놓은 애들 있지 얘네들 쏙 해서 잡고 쏙 그렇지 그렇지 딱 앉아 앉아서 잡고 해야 돼 앉아 옳지 옳지 Unto 오 어밤 아버지는 다 꺼내고 싶어 네 다 꺼내려면 뚜껑을 열면 돼 꺼내봐 어떻게 열면 될까? 알록달록 예쁘다 이렇게 한번 봐볼까? 엄마 한번 보여주세요. 마시는거야? 응 진우 이거 다 놀았어? 알았어. 그럼 엄마랑 이거 정리하자. 꼬린 하자. 진우 좋아하지 꼬린. 이거 봐. 진서 다 놀았어? 진서 그럼 엄마랑 꼬린 하자. 이거 여기다. 꼬린 안고 있잖아. 꼬린. 정리합시다. 정리하긴 깔끔해서 좋네. 토마일 간식이 많 Santiago 예정입니다.